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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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않는데 사장님 나와라 그리고 안되겠어요 난 삐딱 번쩍한 거 있어요 사야지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사야 돼 안 돼 이런 거는 너무 쎄 여기 다 있다니까 형 안경 먼저 사달라고 금방 사 금방 야 너 먼저 지금 그러겠다고 아니야 아니야 우리 같이 다 돌아보면서 얼마라고 하셨죠? 2만 5천 원 2만 5천 원이요? 지금 3만 원이 한도인데 3천 원 정도만 2만 2천 원? 네 그럼 너 샀어? 3천 원 쐈어요 감사합니다 너 보고 있어 나 가야지 안녕 떨려 죽을 뻔했어요 아 맞다 못 빼봐서 사야 되는데 조용민 아 미치고 올라왔어 뭐 뭉빼 바지나 이런 거 사는 뭉빼 바지는 여기 없으면 3만 원가야 되는데 아 정말요? 아 어디 있는 거야 안 되겠네요 뭉빼 바지는 포기하고 깔끔히 바나나 뭐 뽑자 우리 진심이에요? 어 만원 넣어 만원 날아가 안 돼 진심이에요 아유 화나도 안 되겠어 아 손 떨린다 이거 넣었는데 이게 뭐야 맞지 형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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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가야 될 거 같아 이제 아 아 어떡하지 내가 화가 화가 사그러들지 않아 2만 원 됐어 저 바나나라는 표정이 자꾸 생각나는데 일단 사고 돈 나오면 다시 와 기다려 바나나 기다려 초보아 줄게 바나나 아 진짜 대박 죄송한데 우리 저랑 똑같은 소개로 왔었거든요 형이요? 형이요? 여기 위로 온다 온다는 소개로 있던데 어 저기 있네 아이고 잘 가 알겠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단독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해 왜 너 단독적으로 행동하면 다 봤었어? 어 나 밑으로 내려가자 밑에서 살 거 있어 나 아까 봤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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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자 그럼 니 사 시간이 없어 사기다 사야지 아 너 얼마 있어 지금? 야 너 그 돈으로 돼? 아 모르겠다 이거 얼마야 3만 원 3만 원? 3만 원? 계속 쓰는 거잖아 아 3만 원 할인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방송 나가면 여기 완전 대박일텐데 10년 동안 다시 멈추고 있었어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 돈이 없어요 방 뭐라고? 방송 투표해 주시죠 방송 투표요? 아 감사합니다 고르는 게 값이 아니야 2만 원에 불러 2만 원에 우리가 하도 없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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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갱스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야 너무 웃기다 말과 행동이 완전 틀리잖아 왜 왜 왜 왜 쟨페ip 할 거처럼 말하더니 왜?! Prompt 아저씨 귀걸이 큰 거 탔어 아 그래? 2만 원에 2만 원 한입에 저도 먹여드릴게요 그럼 와우 잘 먹었네요 6 7 만원도 없네 물가가 좀 비싸지네요 혹시 여기 저랑 똑같이 생기는 애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금 길거리 아 추워 어때요? 이거 총을 끼는거죠 할래 할래 이거 괜찮은데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만원이에요? 8천원 밖에 없는데 8천원? 특별히 꽃미남이 오면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8천원 다 썼어 아 그럼요 어 저기있다 와가지고 사진 한번 아 그래 나 이런것도 먹었지 나 이런것도 먹었지 팔짱 사줄거야 동현이 형한테 받은 용건이 있을까 우리 자 그렇지 잘 어울리죠 네 제 여자친구에요 아 이거다 이거 팀 반지야 이거 팀 반지 대박이지 오 그렇지 짱 맞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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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허 맞았어 이게 좀 더 있어 보이니 얘가 좀 더 있어 보이니 색깔이 색깔이 좀 더 있어 색깔이 다른 팀은 뭐할려나 이런거 산다 이런거 산다 감사합니다 빨리 형들하고 합류시켜주세요 진짜 아직 우리끼리 독립할 때는 아닌거 같아요 주눅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역시 보이 브랜드는 하나에요 네 여섯명은 웃어야 돼 들어와 어 안녕하세요 어 둘이 먼저 왔구나 네 진짜 앉아 여기 같이 앉아 같이 앉아 같이 앉아요 같이 앉아요? 네 같이 앉기 싫어? 아뇨 아뇨 괜찮은데 아 오늘 광민이 형님 많이 친해졌어? 네 그건요 원래 원래부터 친했어요 친한데 좀 어색한 것 뿐이지 어색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말을 많이 안해요 아 말을 많이 안해요 아 그게 어색한거야 아니에요 오эт 여기 왔네 안녕하세요 오, 좋아. 오오. 아, 이거 뭔가요, 이거? 깬스 또 깬스. 아,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뭐 좀 더 많이 신고 왔다, 너. 아, 아니에요. 서브라스 껴서 그런가? 서브라스랑 빼놔 봐봐. 서브라스 빼면 약간 느낌이 귀여운 미소랑 이렇게. 너무... 오, 왔어 왔어. 오, 왔어 왔어. 쇼핑을 해놨는데? 야, 니가 스타일리스트인데, 스타일리스트. 완전 힘들었어요. 커플이야, 둘이 커플. 네, 커플이에요. 오늘 데이트했어요. 야, 그나저나 쇼핑도 하고 왔는데, 체크해야 될 게 있어, 니네들. 매주 글로벌 Mnet platform에서 매주 해외팬들이 투표를 해주는 건 알고 있지? 완전 궁금해요. 벌써 결과가 있어? 여섯 명이 투표 결과를 보면 녹색으로 나면 성공이고, 빨간색으로 나면 페일 그건데, 모두가... 모두가 연두색으로 나면 패스! 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1위로 평가받은 멤버가 4만표를 넘어갔어, 4만표. 4만표? 짱이다! 민우? 또 있어요? 현성이 뭐라고? 민우? 좀 더 크게? 민우? 민우!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이제 패스냐, 페일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할까? 몇만명으로 할까? 5만명. 5만명? 5만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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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1천 그래서 2만 2만? 저도 여자친구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 이론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우리 너무 또 이렇게 업되지 말고 일단 2만명으로 해보고 네? 2만명! 2만명! 그럼 다음 주도 일단 2만명으로 네! 2만명으로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들의 투표수가 적으면 졸업을 못할 수가 있잖아 졸업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방송을 찍는 건가요? 아니지 불명의지 불명의 불명의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명의스러운 일이 없도록 무사 졸업해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월드사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길 바랍니다. 네! 태양고파들 근데? 완전 배고파요 런치타임 가져야지 런치타임 오늘 점심 멀지? 오늘도 나라 테마로 있어요? 오! 나라 테마 맨날 나라 테마구나 프랑스요 프랑스 완전히 이태리아 음식이에요 오! 짱다! 다음에 에베레스트 다 내려볼게요 그러니까요 맛있겠다 자 오늘의 음식은 어디요? 이태리아! 아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말로 맛있다는 뭔지 알아? 딜리셔스 딜리셔스는 영어 음! 와우! 와우! 망고 공통하고 부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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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여기있다! 음! 무어노! 그거 뭐 늦었떠야? 맛있어? 무어노! 아! 무어노! 오! 야! 무어노! 진짜 맛있는 식사 근데 광민이하고 광민이하고 광민이 왜 이렇게 서로 말을 잘 안해? 제가 오늘도 차 안에서 많이 얘기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요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둘이 또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 거를 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러워요 막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만 더 없고 완전 노력하면 되는데 저도 말 안해요 그냥 대체의 문제는 노력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 그럼 이상해